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만에 5배 이상 늘자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과 대응 현황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.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91명에서 넷째 주 465명으로 5.1배 늘었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6월 넷째 주 7.4%에서 지난달 셋째 주 24.6%로 17.2%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이에 질병관리청은 신규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 중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행하기로 하고 유행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100일에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해 1만 5,167명이 발생했으며 7세에서 19세 학년기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고 사망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